아 아 정말 아이 당신 있었잖아 집에 왜 전화 안맞는 거야 전화를 아 핸드폰 꺼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전화 진짜 나 우리 돈을 이렇게 무거운거 들고 사칭까지 지금 나도 나이 먹었어 이제 예선같지 않아놔 아 무릎도 아프고 그런데 지분이 뭐 뭐야 뭐 아우 정말 짜증나 아우 무한도전 하네 아우 정말 무한도전은 tv 때문에 안되겠어 tv 들어가 당신 아우 정말 이게 뭐야 아 나도 오늘 회사에서 일하고 듣기 왔으니까 그러는거 아냐 아 어 누상 누상 애는 애들을 이러고 우리 집은 도대체 어 내가 사라질까 사라지면 괜찮게 살까 이게 도대체 뭐야 맨날 맨날 어우 나 정말 아 들어오면 추려고 했지 하필 또 그 때 들어와 가는거지 추려고 했어 조금만 기다려 봐 내가 할게 뭐 한다든 또 하네 성질 급한 내가 어쩔 수 없어 우리 집은 같이 이렇게 늘어놓고 살던지 누상 뭐 이사가는 집 같이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성질이 급한 내가 해야지 뭐 할 수 없네 나 일찍 죽으면 일찍 죽으면 알아서 해 더 좋겠지 이사 그러게 아예 하면 되겠네 그러면 내가 하려고 했는데 굳이 한다면은 그러면 할 수 있게 내가 해줄게 그냥 이렇게 너무 화나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상황은